참외는 동양에서 오랫동안 건강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참외가 꿈에 나타날 때, 그것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참외는 달콤하고 풍부한 과일로, 꿈에서 참외를 보는 것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가오는 좋은 시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농경 사회에서 참외가 수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건강과 생명력 참외는 여름철의 건강한 과일로, 꿈에서 참외를 먹거나 보는 것은 건강한 생활, 생명력, 혹은 치유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신체적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참외의 씨앗은 생명과 번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꿈에서 참외를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 창의성, 또는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의 싹이 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풍요 참외의 달콤함은 정서적 만족과 기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참외를 맛보는 것은 감정적 풍요, 행복한 관계, 또는 삶의 즐거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외의 꿈과 관련된 해몽은 주로 동양의 전통적인 꿈해석 문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꿈해석 책자에서는 참외를 길몽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참외의 상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의 전통 꿈해석서에서 참외는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외를 따는 꿈은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길몽으로 해석되며, 참외를 먹는 꿈은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의 꿈해석 문원에서도 참외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자손의 번성이나 재물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에서는 참외가 달콤하고 풍부한 과일로 여겨져, 꿈에서 참외를 보는 것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전통 꿈해석에서도 참외는 성공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특히 참외를 따거나 먹는 꿈은 성공적인 사업이나 좋은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심리학적 해석 현대심리학에서는 참외가 꿈에 나타날 때, 그것은 개인의 내정욕구, 정서적 상태, 또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참외를 먹는 꿈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현재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참외가 썩거나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꿈은 불만이나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 참외 꿈 사례를 분석해보면, 참외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와 그 해석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참외를 수확하는 꿈 한 농부가 꿈에서 참외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농사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좋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해에 풍부한 수확을 거두었으며, 이 꿈은 그의 농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2. 참외를 먹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달콤한 참외를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건강이 좋아지고, 삶에서의 작은 기쁨을 즐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후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고,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3. 참외를 보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썩은 참외를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시기에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꿈은 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4. 참외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참외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외 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풍요, 번영, 건강, 새로운 시작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외를 먹거나 수확하는 꿈은 풍요와 번영, 건강한 생활, 새로운 기회 등을 의미하는 길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고의 의미 썩은 참외나 부패한 참외를 보는 꿈은 문제나 어려움 또는 불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연결 참외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참외 꿈은 풍요와 번영, 건강, 새로운 시작 등 다양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동양의 꿈 해석 문원에서는 참외를 길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참외가 지닌 상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참외 꿈이 개인의 내정 욕구나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무의식적인 바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참외 꿈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꿈의 몽이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참외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참외나 수박 꿈 일에 대한 성과나 작품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 참외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여행을 타는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심리를 사로잡고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경제발전, 작품창작, 사업발전, 두뇌개발 등이 있다. 참외를 깎아 먹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잘 풀리게 될 진조이다. 참외를 따거나 먹는 꿈 모나지 않고 둥근 아들을 출산할 태몽으로 그로 인해 재물이 늘어남 참외를 따는 꿈 부와 재물이 늘어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거나 어떠한 큰 이득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참외를 먹는 것을 보는 꿈 참외를 먹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씩씩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된다. 참외를 먹는 꿈 참외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귀하게 돼 자녀를 낳을 태몽이다. 참외를 사는 꿈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게 될 진조이다. 참외받에 노란 참외가 열려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 참외받에 들어가 탐스럽고 잘생긴 참외를 따가지고 나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옥둥절을 낳는다.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거나 행운을 낳는다. 커다란 참외를 습득하거나 먹는 꿈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며 장차 귀엽고 탐스러운 아들을 두게 될 태몽이다. 푸르고 얼룩진 참외가 탐스럽게 보이는 꿈 새로운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색다른 물질을 발명한다. 창작, 연구개발, 감상, 감정, 답사, 상봄, 구경, 행제 등이 있다. 노란 참외를 먹는 꿈 아들 태몽 누군가가 주는 참외를 먹은 꿈 재물이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몸이다. 덜 익은 참외를 따거나 사는 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장애가 생겨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음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물의 손해가 생길 진조이다. 박장 위에 참외가 올려져 있는 꿈 태몽으로 돈복을 타고 태어나 장차 큰 부자가 돼 자녀를 낳게 될 의미이다. 선명하게 깨끗한 참외를 보는 꿈 행운을 뜻하며 길몽이다. 석은 참외를 먹는 꿈 하고자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될 진조이다. 원두막 밑에 참외가 가득 쌓여 있는 꿈 생산, 식품, 농업,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식품, 먹거리, 임신, 사업 발전 등이 있다.